아 여기는 홍성에 있는 용봉산입니다 여기는 용봉산 능선을 따라 쭉 펼쳐져 있는 봉우리 중 하나인 악귀봉입니다 악귀봉 정상에서 지금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물깨바위라고 있네요 물깨바위 물깨처럼 바위가 생겼습니다 저기 중간에 노죽봉입니다 아주 노죽봉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쭉 끝에서 아 사우리로 정시와 바위산을 따라서 쭉 끝에 멀리 보이는 곳이 용봉산 최고봉입니다 철탑 같은게 보이죠?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예산 덕산에 있는 가야산이고 그 앞에 있는 봉우리 아주 포근한 봉우리 여기 보이죠? 저기가 덕숭산입니다 저 아래로 수독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수독사가 있습니다 자 저 아래에 내포신도시 충청남도 도청에 옮겨온 신도시입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용봉산 충남에서는 아주 절경을 이루는 놈은 아주 멋있는 산입니다 너의 몸입구 아래로 수독 안으로 수독